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짧게 뭐 딱히 뭐지 준비 없이 찍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얼마전에 고고씨님하고 제가 합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호하는 제품 비선호하는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게 있었습니다 뭐 뭐라고 하죠 비선호 제품 월드컵 뭐 그런걸 했었거든요 32강 일단 제품은 제가 선별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가져오신 걸 그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당연히 아주 주관적 의견이잖아요 왜그냐면은 제가 뭐 업력이 10년 정도 됐고 그동안 팔라는 제품이 엄청나겠죠 보시면은 매년 1000대 이상 판다는 것을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 보니까 분량이 좀 높았던 것은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감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인 거예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안 맞을 수 있는데 여기 댓글 보면요 그 소상공인 사람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꼭 뭐 제가 어디에 뭐 특혜를 받아가지고 특정 브랜드를 미는 것처럼요 근데 제 월간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브랜드 미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은 뭐 MSI도 곰팡이 들어가있고 아수스 뭐 기가바이트 다 들어가있고 심지어 그 에즈라 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4개 회사 중에서 티어가 떨어지기도 하죠 파워도 보면은 뭐 한 대여섯 군데 회사께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막 7, 8군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쿨러조차도 같은 데 게 아니죠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직접 써보고 테스트 해보고 문제없는 조합 그리고 제가 직접 써봤을 때 불량이 좀 덜 났던 조합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코 저희는 잘 썼다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 운이 되게 나쁘면 한 박스 깠는데 그중에 3개 4개가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운이 되게 좋으면은 100개 200개 팔았는데 한 번도 불량 안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랬던 제품이 많이 예전 스탠다드 모델 있죠 클래식 2 모델 그게 1000개 이상 썼는데 제가 AS를 두 번인가 받았어요 이건 뭐 만약에 직접 전화해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골드급에는 그보다 불량이 조금 더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스탠다드급에 그보다 불량이 적었습니다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는 우리 카페에 제가 글을 안 지우기 때문에 주문 내역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내용도 전화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관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넣는 건데 그걸 정답인 것처럼 얘기했잖아 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가져왔어요 저를 너무 좀 뭐지 주관적 개량을 많이 넣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사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맥스 엘리트입니다 아래는 판매량 대비 불량률 책정한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량이라고 검색하면 꽤 많은 페이지에 제가 불량률에 대해서 여쭤본 것들이 있어요 시소니 제품뿐만 아니라 마닝에서도 물어본 적 있고 뭐 아이구즈 쪽에 물어본 적도 있고 저번에는 한번 에브가 쪽에서 물어본 적 있었어요 다양하게 사실 물어봅니다 근데 자료를 주시는 분들과 안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월간 견적에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오래 써서 충분히 검증이 되는 제품만 추천을 합니다 이거 원래 공개하면 안 되지 싶은데 내부 자료라서 그래서 불량률만 살짝 치웠어요 여튼 0. 몇 프로입니다 얼마인지는 안 알려줄게요 여기가 맥스 엘리트 양승 차장님이 보내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기 A센터에서 불량이 얼마 나왔다는 걸 저한테 보내줘요 물론 이걸 100% 믿을 수 있느냐 없냐는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제가 써보고 검증이 된 데다가 이렇게 불량률 요청해서 자료까지 보내주신다 그러면 제가 월간 견적이 보통 많이 써요 아니면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Z사하고 A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뭐 그때 제가 작은 채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자료 요청한다고 보내주지도 않은 분들로 실제로 제가 16년도 7년도에 썼을 때 불량률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썼어요 이걸로 꼭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판매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미 저한테는 불량률이 많았던 제품으로 오늘 판단이 된 거죠 나중에 개선돼서 나왔더라도 앞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쪽 브랜드 잘 안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오는 제품은 일일이 늘 사서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검증 안 된 제품은 여러분한테 판매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주문이 많이 들어가서 충분히 검증이 됐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주는 회사의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브랜드에서 특정 브랜드의 것을 안 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안 와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광고료 안 받고 그냥 리뷰하는 거 아실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와 가야지 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할 거고 불량률도 판단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피드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드백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불량률이 많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많았다고 하면 내가 안 쓸 수 있는 거야 그걸 방송으로 재밌어서 찍었다고 문제가 된다고요? 네가 공인 아니냐? 내가 어떻게 공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여러분 지금 PC 유튜브 하신 분들 대부분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사에 이거는 불량이 많았다 혹은 내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단대부사에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 다 똑같던데 저를 탓하신다고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을 해요 추가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하시나요? 그런 근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월간기적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의 검증과 테스트 거기에다가 자료 요청까지 수입사에 그러니까 다 하고 월간기적을 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저를 까는지는 알겠어요 이건 네 주관적 경향이니까 네 얘기 듣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PCB 유튜버 분들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주관적 의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주관적 의견을 아예 하나도 섞지 말라는 거는 뉴스 채널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태클이고요 주관적 의견을 듣기 싫으시면 그거를 걸라내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인격체잖아요 그 정도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져서 여러분 나름대로 취합해서 그쪽에서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빼먹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여하튼 자꾸 왈구왈부하면서 말이 길어지길래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데이터 요청을 하고 여러분한테 검증해서 얘기해 드리는 주관적 변해입니다 믿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자 오늘 짧게나마 고고식님 채널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저에 대한 해명을 했고요 댓글에야 자유롭게 다 하셔도 되는데 근거 없이 까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직접 지셔야 된다는 거 얘기해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월경영장으로 올라가니까 한 3일 뒤에 월경영장으로 뵐게요 빠이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